이제 시장인가? 닭고기 빨아먹는 내용은 너가 처음이야 닭고기 빨아먹는 내용은 너가 처음이야 너 왕자님이구나? 잡아줘야지 아빠 하나만 더 잡아주세요 아이고 맛있다 아빠 손가락 잘리는 줄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귀여워 강릉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에이 설마 이것만 남기고 간다고 이렇게? 에이 아니지 이거 어떡하라고 버려? 엄마 아빠 먹어? 이렇게 해놓고? 아이고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끝 안 먹는데 이제 치우래 다 먹었어 응 아빠가 먹는 걸로 괴롭혀 배불러 죽겠는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